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레규얼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저는 바로 박진희입니다 급지방에 사는 펭귄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요 서로 딱 붙어서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여기 제 옆에 딱 붙어서요 우리의 이야기로 온기를 나누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윙디와 메이가 오밀조밀 꾸려나가는 시간 박지훈의 스테이 나잇 스테이션 제트 박지훈의 스테이 나잇 첫 곡은 제 노래였습니다 박지훈의 미드나잇 듣고 오셨고요 제가 우리 웨이드라고 주고받는 프라이빗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만나기 전까지 피곤하면 꼭 자라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오는 분들은 따숩게 입고 또 펭귄처럼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있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요 아주 펭귄처럼 빼곡하게 뭉쳐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 안 추워요? 옷도 아주 합격이에요 완전 펭귄처럼 잘 입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펭귄을 들고 오셨네요 인형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잘 입고 오셨네요 집에서 듣고 있는 메이들도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은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요 제 옆에 딱 붙어할게요 알겠죠? 닉네임 김지호님께서 펭귄처럼 따뜻하게 입어서 그런가 윙디를 보는 이 시간이 너무 따뜻해요 오늘 라디오도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오늘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요일이니까 오늘도 한번 오늘은 좀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오늘은 좀 신나게 텐션을 좀 올려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1님께서 윙디 오늘 메이들에게 펭귄처럼 붙어 있으라 했는데 윙디 패션도 펭귄처럼 블랙 앤 화이트네요 하트하트 너무 귀여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노린 거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정말 펭귄 그렇네요 펭귄도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죠? 네 저도 펭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그렇네요 또 9952님께서는 윙디 오늘 멋부렸어요 방문고 작전 성공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 맞아요 사실 가끔 이제 보라가 되게 좋은 게 어 약간 끼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낌없이 끼를 하는데 펼칠 예정이 펼칠? 네 펼칠 예정이니까 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또 많이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민님께서 코 이름표 귀여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밴드가 아니고요 이게 잘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밴드예요 그래서 여기 박지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밴드는 아니고 약간 약간 밴드처럼 맞아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네 사실 끼 부르려고 코에 이렇게 밴드처럼 붙인 거고요 네 사실 끼 부르려고 한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5408님께서 윙디 뭐야 뭐야 스티커 목에나 쇄골에 붙인다며 파진 거 입는다며 그럼 스티커는 폴라 위에 붙이는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 제가 사실 파인 옷을 입을려 했는데 아 이게 네 이 참 춥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집에서 몇 가지의 옷을 좀 입어봤는데 어 이 적당히 파인 게 몇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있는 또 웹투랑도 좀 어울려야 돼서 음 그래서 너무 파인 옷은 못 입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쇄골 이렇게 쇄골에 한번 네 또 약속했으니까 네 쇄골에 어 여기가 제 쇄골인데 네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또 지금 뭐하면서 듣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제가 직접 쓴 단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플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어 닉네임 널 내 마음속에 저장 님께서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CD 플레이어를 샀어요 이걸로 뷰티풀하고 에너제틱하게 롤링 듣는 중 한 소절만 해줄 수 있어요 하셨는데 음 그럴까요? 너란 바람이 불어 내 맘은 또 롤링 아슬아슬하게 천천히 다가와 광고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박지훈입니다 얼른 와 네 스테이션 Z 박지훈의 스테이나인 저는 윙디 박지훈입니다 어 0126님이 어 윙디 지훈이 예뻐? 하면서 볼콕 해주세요 지훈이는 예쁘니까요 하셨는데 어 그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보이는 라디오랑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피디님 어 카메라를 조금만 더 당겨서 잡아주시고요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부전 해볼게요 아 원하시니까요 그죠? 흠흠흠 하나 둘 셋 지훈이 예뻐? 흠흠흠흠 네 아 좋습니다 아 민망하니까요 아 저도 했으니까 우리 메이들도 한번 해봅시다 네? 아 왜 고개를 네 도리도리 왜 벌써부터? 왜 아니요 그래도 오픈스튜디오에 온 우리 메이러분들이 대표로 하나 둘 셋 하면 볼콕 하면서 메이들 예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저 완전 사소한 조파수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여요 볼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하나 준비 안 됐다고요? 흠흠흠흠 자 하나 둘 셋 메이들 예뻐 흠흠흠흠 지훈이 예뻐 지훈이 예뻐 아 지훈이 예뻐 대체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쁘게 태어난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빨개진 것 같은데 3521님께서 누나는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 지훈이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 네 제 목소리 들으면서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408님께서 저 큐브 맞추면 윙디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근데 윙디 얼굴 보느라 큐브는 만지작만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가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큐브? 네 아마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하면 어 큐브가 어느새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또 어느새 큐브를 보면 또 맞춰져 있는 그런 진귀한 광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만약에 어 제가요 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큐브를 꼭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9153님께서 저는 다꾸 하면서 윙디 보고 있어요 근데 윙디 얼굴 보느라 어 다꾸에 집중이 안 되네요 다꾸 다꾸가 뭘까요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이어리 꾸미기 와 와 와 와 와 네 근데 약간 다꾸 하면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게 맞을까 싶긴 했는데 정말 맞았네요 네 어 다꾸 어 열심히 이쁘게 어 제 얼굴도 붙이시고요 어 여러모로 아름다운 다꾸를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60님께서 캠핑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불멍하면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와 캠핑 가셨나 봐요 부럽습니다 저도 캠핑을 가보고 싶은데 캠핑 에브리웨어 네 맞습니다 김나나님께서 오픈 스튜디오 메이들 극한 메인 하하하 아니에요 아니 왜 뭐 아니 그 우리 콘서트 때도 메이뽀퐁 해가지고 콘서트장에서는 잘 하셨는데 지금 가까워서 약간 힘드신 건가 아 가까워서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더 가까이 가면 해줄 수 있겠다 그죠 아니 내가 나 말고 나 말고 웨이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영진님께서 윙디 오늘은 왜 오른손에만 워머한 건가요 혹시 워머 아니고 보호대인 건가요 아 보호대는 아닙니다 이 워머인데 사실 이게 그게 있어요 비하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아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집에 어디 갔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침대 밑에도 보고 막 웃장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니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워서 투적 다 낄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쪽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한쪽만 네 한쪽만 끼고 가세요 다친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저 손목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6070님께서 아 제가 아까 이걸로 보고 놀랬어요 네 왜냐면 읽어드릴게요 지훈아 나 초보 운전인데 오늘 오픈 스튜디오까지 혼자 차 끌고 오다가 옆에 버스랑 같이 좌회전해야 하는 곳에서 내가 너무 핸들을 작게 틀어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 살짝 스친 사고였지만 운전대에서 내려서 서로 긁힌 부분 확인했어 초보 운전에게 밤운전은 너무 무섭다 라고 보내줬어요 네 맞아요 밤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다치신 곳은 없죠 네 그래서 살짝 긁혔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고 밤운전은 정말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았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닉네임 윙디의 피근 님께서 윙디가 생각하기에 메이들의 박지훈은 도대체가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토끼일까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 메이만의 지훈이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셨는데 날씨 온도 습도 분위기 조명 이런 거를 고려봤을 때 오늘의 메이만의 지훈이는요 바로요 저는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또 시간대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고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의 유일한 답 메이만의 지훈이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may I help you 우리 맥스는요 아침에 제 얼굴을 핥아주면서요 빨리 일어나라고 모닝콜을 해줘요 그래서 뭐 간식 줄까라고 했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말도 못하기 사랑스럽죠 우리 맥스는요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카이바라만 켜고 카이바라만 켜면 말을 참 안 들어서요 뭐 이상하게 분량을 뽑아줘요 아무래도 방송 천재인가봐요 노린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맥스는요 집에 가면 짧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막 움직이면서 쓰다듬어 달라고 안아달라고 제 허벅지를 막 긁어줘요 뭐 이렇게 크고 확실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메이만의 최애는 지훈이 메이만의 차이는 엑스 절대 최애는 안 들 알겠죠 코너 시작부터 우리 박맥스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헬퍼 윙디의 키워드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달뱅이 금붕어 등등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자랑하는 거 기꺼이 도와드릴 거고요 반려동물 이름 짓는 것까지도 원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닉네임 지훈이 왼쪽 네번째 손가락 반지 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비종프리제이고요 이름은 반지예요 반지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초음파를 보고 왔더니 뱃속에 꼬무리 세 마리가 쑥쑥 크고 있대요 두 마리는 이름을 다이아와 몬드로 지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아직 못 지었어요 윙디가 반지의 인심 축하와 함께 곧 태어날 꼬무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와 이거 저의 이런 이름을 지어준 영광을 주셨네요 음 일단 우리 반지 건강하게 꼬무리들 잘 나왔으면 좋겠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갑자기 생각나는 건 짱 짱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짱 이렇게 해가지고 짱이 부를 때도 짱아 뭐 이렇게 부를 짱아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기같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짱이도 이거는 이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이거보다 더욱 더 좋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건 다이아몬드 짱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를 때도 짱아 하면서 약간 좀 귀엽게 볼 물론 너무 귀엽겠지만 약간 짱이가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왕이면 반려동물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마이크에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제가 또 이거를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저보다 맛있는 분들은 아직도 못 찾았는데 컵라면 컵라면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을 기다리는 동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자쿠비의 코스 포테토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우리 메이러분들한테 추천곡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메이의 추천곡이라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쿠비의 코스 포테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자랑 뭐 이름 짓기 반려동물한테 전하고 싶은 말 등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엇이든 도와드릴 건데요 어 방송 전에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음 최근에 찍은 맥스 사진 공개해 줄 수 있냐 하셨는데 어 이거는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짜잔 이게 저의 맥스의 아주 최근 사진인데요 이쁘게 분홍색 털 옷을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저 포인트가 맥스는 너무 기분 좋은 상태인데 약간 위에서 찍었을 때 약간 저 환한 듯한 저 표정 저게 포인트예요 네 저게 너무 귀여워서 네 제가 급하디 급하게 아주 찍었는데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노려보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약간 화난 것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심술이 난 것처럼도 보여요 음 그래서 저 눈썹이 네 알맞지 않은 저 눈썹이 너무 귀여워서 미안해요 맥스 너무 귀여워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집 가면은 맥스를 당장 네 입에 놓고 와랄랄랄 해야겠어요 네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저 인내심이 별로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맥스의 근황이고요 아주 너무 귀엽게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닉네임 울 애기 너무 잘 크고 있어서 볼 때마다 갬덩 님께서 키운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이름은 캐롤 수컷입니다 캐롤의 정체는 바로바로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이에요 겨울왕국 투어에 나오는 도마뱀 브루니와 닮은 얼굴이 특징인데요 어릴 때는 작고 귀엽기도 해서 핸들링도 가능했는데 핸들링도 하면서 가능해서 만질 수도 있었는데 탈피를 거듭하고 커가면서 크기도 커지고 활동성도 많아지고 물기도 해서 이제는 밥을 줄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요 우리 캐롤이 다시 만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다면 캐롤이 사진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근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커서 조금 그래도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가 아니라 컸을 때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캐롤이에게도 적응할 시간이랄까요 어쨌든 탈피도 하고 그랬으니까 음... 뭔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되면 사랑을 준 만큼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바라보면서의 그런 사랑을 더욱더 주시고 네 이러면 결국 캐롤이도 음... 다시 좋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롤이 사진이 너무 궁금한데요 또 닉네임이 우리집 강앙띠는 바보강아띠님께서요 아니 닉네임이 우리집 강아지는 하얀색 보송보송 비종인데요 오냐오냐 키웠더니 배변 패드까지는 잘 가는데 대충 그 근처에서 시야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잘해낸 줄 알고요 자랑스럽게 절 쳐다보면서 꼬리를 마구 흔든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애교 만점 귀여워서 혼내질 못하겠어요 유유 윙디난 단호한 견주인가요? 오냐오냐 다 들어주는 편인가요? 음... 사실 애기 때는 되게 단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기 때는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데려왔을 때가 이제 그룹 활동을 했었을 때 당시에 우리 맥스를 데리고 왔었는데 사실 멤버들이 이제 야식을 또 먹거나 뭔가 치우지 않았을 때에 그런 맥스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안 먹어요 자기가 이게 사람 음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먹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입부터 막 바로 갖다리진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의 맥스는 그냥 이게 뭐 먹을 건지도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부터 갖다드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큰일 나겠다 뭔가 잘못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기 때는 단호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네 이런 사례분별이 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오냐오냐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눈빛에 녹아서 네 저희 어머니도 녹으시거든요 맥스의 눈빛에 그래서 네 그게 필살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오냐오냐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맥스가 저한테 단호하죠 네 제가 다가가려고 그러면 네 막 자기가 귀찮고 싫으면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눈치 주고 그런 게 있어서 네 지금은 반대가 됐네요 제가 애기가 됐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5808님께서 고양이고 이름은 라떼예요 저 인형이 애기 때부터 같이 있던 애착 인형이라 항상 데리고 다녀요 죽기 직전에 구조해서 지금 세 살 말썽쟁이예요 이쁜 내 새끼 방송 타고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와... 사진을 받았는데 와... 너무 하얗고 저 귀가 분홍색인 게 너무 너무 귀여웠네요 네 아 저게 애착 인형이군요 아... 애착 인형도 꼭 자기 닮은 귀여운 인형을 애착 인형으로 삼았네요 네 애착 인형이랑 같이 맥스는 애착 인형이 있나? 네 그냥 장난감이라는 걸 다 좋아해서 애착 인형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너무 귀엽네요 라떼 이름도 라떼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6살 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3865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 특별한 날을 정해주세요 올해 3살이고 시루라는 이름을 가진 검정색 말티프 말티즈 푸들입니다 시루는 임시보호하고 계신 분께 입양한 거라 정확한 생일을 몰라요 11월 언저리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루의 생일을 11월 며칠로 하면 좋을까요? 음... 시루라고 합니다 와... 에이... 오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 맥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눈도 그렇고 어... 저 앉아있는 저 그놈하고 귀여운 자세가 맥스랑 쏙! 네 빼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귀도 너무 귀엽네요 네 아... 아... 11월 며칠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오늘 이... 같이 어... 시루랑 같이 나왔으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11월 18일이 어떨까 네... 뭐... 이건 저의 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월 18일이 어떨까라고 네... 왜이냐면 어... 오늘 같은 날에 또 사진도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기호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그렇네요 왜... 메이가 나한테 토끼라고 하는 줄 알겠다 네... 지금 또 하얀색 옷 입고 있네 나도 네... 정말 똘망똘망하고 왠지 당근도 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먹을 것 같은 저... 이... 뭐랄까 이... 저 통통한 저... 입술 그리고 저... 살짝 튀어나온 저 코 그리고 저... 너무 귀여운 저 눈 그리고 여기 턱에 이렇게 턱선 같이 되어 있는 저... 보송보송한 저 털 아... 정말... 아... 제가 키웠었다면 네... 정말... 네... 만지기를... 네... 정말 너무 많이 만졌을 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 네... 4860님께서 우리 고양이 미우 2월 22일이면 15살 되는 노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깽이 같이 귀여워요 생일 미리 축하해요 이렇게 생일 미리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 이거는... 보셔야 합니다 이건 사진을 봐야 돼요 우와... 우와... 아... 저는 저 고양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사람 같으면 약간...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손 시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저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에... 와...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고양이... 얼굴이네요 에... 와... 15살이 아니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두 살 같아요 두 살 한두 살 같아요 정말 쓰다듬어주고 싶다 와 눈이 저는 저런 약간 블랙 계열을 가진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우리 맥스랑 친구 시키면 친구 될까요? 아무튼 와 정말 사진을 보니까 너무 빠졌습니다 악갱이 정말 생일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정말 다가왔네요 22일이면 오늘이 18일이니까 정말 얼마나 왔네요 정말 우리 미우 우리 악갱이 미우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7856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캐롤이 사진이에요 하트 보내주셨는데 캐롤이 왔군요 캐롤이가 사진이 나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었어 너무 귀엽다 되게 신기하다 아까 이게 어디서 나온 그거라 그랬는데 어디 영화 애니 뭐 나온 거라 그랬는데 와 아 와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겨울왕국 2 와 와 와 너무 귀엽다 와 어떻게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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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요 그 우리 구슬 있잖아요 구슬 구슬을 보면 이렇게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거 같다 와 저도 어 저는 나 도마뱀을 만져본 적이 있나 도마뱀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와 손에다가 한번 올려보고 싶다 와 너무 귀엽다 에이 아 암튼 사진 너무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에이 와 캐롤이 너무 귀엽네요 이름도 캐롤이야 너무 귀여워 그 구삼이삼님께서 윙디 햄스터가 하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집 애가 하품하는 거 보여줄게 쉽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타이밍 좋게 찍어서 오늘 아 이게 뭐야 와 와 와 이 아니 와 와 아니 하 와 와 아니 이게 하품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아는 거 같아 자기가 귀엽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일부러 귀엽게 하품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와 그렇지 않고서 하품을 어떻게 이렇게 해? 하품하면서 눈이 감긴 거야? 어 저렇게 귀엽게? 와 와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 하품할 때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아니 왜냐하면 아 왜냐면 다들 그런 상상 한번쯤 해보잖아요 그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면 정말 너무 귀엽게 하품할 때 손가락 한번 넣거나 약간 넣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와 너무 귀엽다 이거는 정말 근데 정말 너무 타이밍이 좋게 찍으셨네요 와 이거는 정말 이건 평생 지우지 못할 사진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네 아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어 저도 그냥 너무 흠뻑 빠져버리네요 네 네 우리 메이들의 사랑둥이들 뭐 자랑들 이렇게 반려동물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와 정말 하나같이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동물 레오가인데 와 정말 정말 많은 동물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소개된 분들께 어 컴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에도 역시 제 추천곡인데요 바지에 어 3시 15분 이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우리 메이들의 추천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자세히는 다 못들어봤는데 한번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지에 3시 15분 듣고 왔고요 스테이션제트 박지훈의 스테이나인 함께하고 보겠습니다 어 윙끼윙끼님께서요 우리 멍멍이랑 청설모 뽀뽀하는 사진도 보여줄게요 했는데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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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가 봐도 뽀뽀하고 있는 건데 와 아니 청설모랑 강아지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와 전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와 너무 귀엽다 와 마치 옛날에 어 저와 아빠가 뽀뽀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강아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와 청설모 너무 귀엽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잠시만 나 여기서 수상한 점을 찾았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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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개를 살짝 꺾고 있는거지? 어? 청설모는 고개를 정면으로 반드시 하고 있는데 에? 에? 우리 멍멍이 이름은 안 보내주셨네요 에 네 근데 강아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련하게 저렇게 에? 어 근데 약간 너무 귀엽게 근데 정설모가 이제 코에 뽀뽀를 내주네요 아 너무 귀엽다 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그저 약간 저 나 파악했어 저 약간 살짝 들려있는 저 앞다리 근데 저기 약간은 그 약간은 무서워서 이렇게 약간 이거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야 약간 뭔가 그런 운이 그러는거 있잖아요 약간 뭘 좀 해야 약간 심신의 안정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아무튼 너무 귀엽습니다 어 사진 보내주신 네 마지막으로 이 분께도 컵라면 쿠폰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미님께서 귀여운 동물을 귀여워하는 지훈이를 귀여워하는 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쵸 어 귀여운 동물과 귀여운 지훈이 그리고 귀여운 메이까지 합하면 어 삶이 일체가 돼서 이길 자가 없죠 네 그거 아시죠 그 그 사진 그 앞에 지훈이가 이제 아 앞에 귀여운 메이의 북극곰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완전 큰 북극곰이 이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스윽 나타나고 있는 그 사진 제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전 그게 너무 웃겨서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지훈이 앞에 있는 아기곰이 메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니은님께서 유튜브 라이브로 봤는데 저만 안 보이나요? 상상으로 사진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어? 왜 왜 안 보였지? 어 그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가는 이 다시 보기 풀 영상에서는 어 사진도 영상도 제 얼굴도 네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젠 상상이 아닌 어 현실로 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닉네임 박지훈 어깨위 노숙자매이님께서요 윙디 만나러 드디어 지방에서 오픈 스튜디오에 와있어요 어 생방전부터 말랑 뽀짝 귀여운 보들 쫀득 사랑둥 윙디 만날 생각에 심장이 뚱시뚱시 했답니다 DJ로 변신한 지훈이를 처음 보는 메일을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어 오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와 뒤에 계시는군요 와 정말 먼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계시기가 쉽지 않을텐데 정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메일엄들도 그렇고 또 가까이에서 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오픈 스튜디오에 이렇게 추우신데 추운데도 추운데도 와계신 우리 메일엄들 정말 존경하고 너무 고맙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항상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와주시는데 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어 저는 당연시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한테 해달라고 했던 멘트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해드릴건데 어 어떤 버전으로 할까요? 뭐 귀엽게 멋있게 뭐 섹시하게 뭐 큐티하게 이것도 귀엽게네요 네 어떤 버전으로 할까요? 원하시는 버전이 있으면 네 얘기해주세요 어떤 버전을 원하실까요? 섹시하게 아 섹시하게 섹시하게 전부 다요? 전부 다는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구요 섹시하게가 제일 먼저 들린 것 같으니까 이거 이 멘트를 섹시하게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어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역시 취미가 최고지 나 보러 온거 축하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축하전문점 배달의 윙디 좋습니다 배달의 윙디 주문 어 첫번째 주문입니다 어 닉네임 지훈이는 메이코 님이 약한영웅 의상 이벤트에서 시은이 교복이 당첨되었어요 와 어 교복은 너무 예뻐서 못 입고 황금색 보자기에 소중히 넣어 보관중이랍니다 축하해주세요 어 와 당첨되신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축하드리구요 음 음 그럼 약한영웅 얘기 나온 김에 질문 하나 소개할게요 어 이공이용 님이 약영 배우들이랑 유독 애틋한 사이라고 애틋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보고싶은 배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음 사실 어 다 이듯해요 왜냐면 너무나 힘들게 작품을 찍어서 음 뭐 경희 형도 생각나고 현욱이도 생각나고 뭐 승호 형도 생각나고 너무 다 생각나가지고 후 아 딱히 한 분을 고르기가 힘든데 뭐 감독님도 생각나고요 스태프분들도 너무 생각나고 음 그런데 어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애틋하고 너무 다 보고싶어서 네 저는 찍었던 배우분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뭐 제작사 PD님 다 다 너무 보고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쯤에서 깜짝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음 다음주 금요일 박지훈의 스테인하잇에 우리 수호 네 최은욱 배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은이와 수호의 투샷 많이 기대하고 뭔가 궁금해 하셨을텐데 아 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달의 윙디 주문 닉네임 메이 운동하네 하 하고 있어 축하해줄 윙디 찾음 님께서 전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운동하는 습관 기르기였거든요 1월 1일부터 필라테스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오픈할마다 주 2, 3회씩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아직 자세가 좋지 않아서 쌤이 제 옆을 안 떠나시긴 하지만요 아직 20회차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운동 습관 들이고 있는 거 성공한 거 아닌가요? 윙디가 오구오구 너무 잘하고 있다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머리 대고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네 그러면 카메라 한번 쭉 당겨주시고요 제가 사연자분 머리 가까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 어깨 이렇게 기댄다는 느낌으로 네 오구오구 잘했어요 이 남은 20회차도 화이팅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구요 20회차가 아닌 200회차까지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착각일까요? 아무튼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그리고요 어 축하해주신 주문해주신 또 분들께 어 배달의 윙디 세트 하드윙 피자 세트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빠르게 광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제트 박지원의 스테이나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정말 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반려동물 사진들도 보고 어 우리 메이러분들의 사연도 깊게 듣다보니까 정말 너무 저도 빠져들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렇네요 네 정말 시간대와 비슷하게 기분이 든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드리구요 닉네임 뚱씨뚱씨 지금은 지훈씨 님께서 윙디 요즘 메이들은 금요일만 기다리는 거 알아요? 다음 일주일이 금방 갈 수 있게 윙디가 월프범 여순 버전으로 당부해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오픈스튜디오 온 메이들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는 메이들 잘 들어요 메이들 일주일 동안 나말고 다른사람만 눈에 닿지마 나 인내심 없어 금요일에 스테이션제트에서 나랑만 만나 나 자극하지 말고 기다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이제 대본에 적혀있던데 형이라 네 오늘 끝곡 제 마음과 같은 곡이네요 아이유 피처링의 장희정의 금요일에 만나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자 여러분 성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메이러분들 오늘 밤은 윙나잇 월요일에 월요일에 난 맘 아프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